쟀어. 제캐 밀어둘다. 클렌즈왕이 질기를 기도합니다. 클렌즈왕이 질겁니다. 내가 한번 질거야. 이거 풀성 대 피방템이요. 피방 이거. 아니 난 피방 아닌데. 근데 너 체력 증가 피 이렇게 돼있거든. 이거 풀성 대 피방템이야. 야 쩐다. 저거 클럽이야. 어 그러니까. 저기 풀러 다 포함되잖아. 제캐의 궁극기가 다 빗나가는걸 보여주지. 지금 도웅 클렌즈왕이 DT킥은 빼고 나머지 키스 공격형 방어 키스. 진이 쪽이 좀 유리하거든. 이거 약먹었나? 어. 제캐 할 땐 약먹어야겠다. 진이 어딨니? 나도 몰라. 내가 천방 맞을 것 같은 느낌이야. 서봐. 천방 끌었네. 내가 밀러온다. 어허. 중거리 판정. 어허. 중거리 판정. 어허. 어허. 좋아. 안녕. 콜라 콜라. 제캐 상향 좀. 제캐 상향 좀. 제캐 상향 좀. 이게 뭐니 이게. 우와. 지짓다. 제캐 상향 좀. 저게 뭔미. 좋네. 저런 극혐. 저런 1인공도 안 맞는 저런 스킬. 좋네. 흐흐흐흐흐흐. 멍 때리고 있는 거 안 보이나. 안 보인다. 아. 조파. 뜨 뜨 뜨 씨. 어허. 어허. 저놈 벌짓했다 방금. 전혀 그걸 쓸 생각이 없었는데. 오. 뭐하나. 어. 차차차차차. 어. 막혀주지 말래.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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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강하게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아허lla거. 왜 자기가 안 됐지? 어어 씨 언더키 이거 뭐하냐? ifiable. organisation. 재밌는. 놀이. 또리놀이. 즐거운 시간. 맞았어. 이게 또 도전. 역시 제퀼은 클렌징이 더 유리하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근데 그만하러 이거 이미 제로가 이겼어 왜냐면 전망 웃었거든 빠지면서 웃는 제퀼 야 클렌징 소리 안 들리는데? 아 들린다 둘이 뭐하니 지금 난 춤을 추겠다 이거 랩냥 누구야 대체 안되네 뭐가 병나고서 안돼 딱딱해 내 스킬 한결이 끈다니 정말 대단한 새끼야 이 중개 당이 가지 오 이차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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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없냐 나니 이 새끼는 못 봐 난 그저 10년전으로 냈을 뿐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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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이 새끼 이야 참 멋지다 너 내가 고슴도 치는 망의 상품이 없다 고슴도 치는 망의 상품이 없다 이거 뭐야 어? 어? 난 다 뭐래. 어? 뭐야, 멤버. 그야맛자 너 웃는 거 이미 제로나한테 졌어, 임마. 나 현실에서 웃었어. 먼저 웃는 사람을 이기는 거 봐. 어. 나한테 10미리 쓰는. 어디서 감히 나한테 10미리 졌어. 야, 0킬 3대. 으, 제킬 상향전. 어떻게 이렇게 제킬한테 찌발릴 수가 있는데, 제킬이. 이, 이 새끼 어디 갔어, 근데. 어디 갔겠는데. 생각을 해봐라.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뭔데 슬퍼합니다. 저거 뭔데. 몰라. 니네들은 이따가 어디 갔으면 꼭 반대편에 있더라. 어. 그런가. 어. 꼭 반대편이야 니네들. 어디 갔으면은. 춤. 춤추면 막 오겠지. 서로 춤추고 있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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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이차. 하아. 니가 선방축 있었는데. 디디. 너 여기 쥐. 진짜 아까라네. 형. 나니. 자 뭐야 저ò. 저걸 심대, 유구한 дню. uh-uh-uh-uh-uh-uh-uh-uh. 네로 피고, 저와. uh-uh-uh-uh-uh-uh-uh-uh. 불이 barn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eel slama 싹 담기. 하아! 흐아. 서로 뭐하세요 cells? 고마완, autoxone. 야ㅏ- Victory! unified 해치. 이거 유니크 효과 개전해 이거 유니크 효과 대 노 유니크가 개켈인데? 난 노 유니크가 개켈인데? 저 새끼 스페이스인 줄 알고 1킬을 주겠네 헐 대로 뭐하나요 지니 이러면 안되죠? 인도하솔스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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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안돼요 야 0킬 다 돼 다음 시간 뭐하지 건져 워이반노즈하키군 말고 마구 짜증이 났습니다 저 투이테일이 됩니다 어떤데 다음 스페이스가 있겠지 그거 꺼져 아이잣 뭔데 어디갔습니다 아다다다다다 왜악 거기서 하미이 씨 뭔데 저거 나니 스페이스 빠졌지 스페이스 빠졌지 그 결맥 킬시에 나갔다 야 나 이거 한파밖에 못하겠다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노래를 불러 reshi 이기다 난 스킬 어디다 썼니 어디다 썼을거 같은데 진이 떨어지면서 사도강림 쓰면 되는데 하이튼 모른다 어 나니 이런 젠장 이런 쟤케이디자 무조판적 시발새끼죠 빨리 어깨 좀 해봐 같은 쟤케이디지만 짐을 딱히는구만 어이고 어 뭐야 저 새끼죠 티는건 하여튼 잘해요 티는거는 하여튼 티는건 잘해요 티는거는 아이씨 이런 씨 일케 남겨놓고 얘기해 일킬 먹기 힘드제 여러분 저는 스킬을 보조용이다 아니 자씨 어? 아니 저거 걸리라고 어이씨 안걸려요 시키는거 드럽게 잘해요 일로와 새끼야 아이씨이 아아 드디어 드디어 때렸다 마누케가 이럴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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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새끼야 아이고 야이 빅딱드라 이럴씨이 아이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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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의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저거 왜 뭔데서 줄레타키가 이거 뭐하세요 드레타키 네 애네 저거 아이씨이 자 저 진짜 때리기 계속 빼네 아이씨이 하핳 아이씨이 나 이제 난 이길생각이 있다 나 이야 꼬마 야 아이씨이 손 아이씨이 아이씨이 아 나.. 이런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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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확실히 이겼는데 확실히 진 것 같은 느낌은? 어.. 기운 탓이다 니가 이겼다. 고장마라. 왠지 확실히 이겼는데 확실히 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음.. 나 좀 있다.. 방수음 키워네.. 좀만 쳐도 나오네? 야.. 나 바로 방수 키러 가야겠다. 어이씨.. 쳐보라. 안 된다. 안 된다..